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뇌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급적이면 저희 재미있게 또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는 뇌혈관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5분에 1명, 이게 무슨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35분마다 1명이 혹시... 이게 저희 나라에서 있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35분에 1명씩 사망하는 그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고 그래서 오늘은 뇌혈관 질환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은 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정보를 재미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뇌혈관 질환이 우리의 생명을 좀 위협하는 그런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꼼꼼하게 그 정보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튼튼한 뇌혈관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오늘 집중을 해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1-3772-9433, 021-3772-9459번 열려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머리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뇌가 정말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뇌가 얼마나 특별한 건가요? 제가 뇌가 다른 기관하고 틀리게 특별한 점을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뇌는 보통 간이 좋아지면 해독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장이 좋아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뇌가 좋아지면 본인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장기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뇌가 바뀌어야 뇌 삶이 바뀔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은 좋아질 수 있다. 이 포커스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뇌의 특징인가요? 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뇌세포는 보통 무게가 1에서 2kg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의 현류량이 25% 정도가 공급받게 되고요. 에너지 소모가 한 20% 정도. 전체적인 세포는 100억 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도 한 5만 개씩 매일같이 사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70대가 되면 1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한 1조 정도까지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이렇게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끼리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싹트기라든가 서로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서로 가지치기를 해서 서로 신경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 있지만 세포의 연결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일생을 걸쳐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재구성된다. 방금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뇌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처럼 항상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상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이 신경의 연접은 계속해서 재구성이 된다.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기능을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뇌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고 관할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뇌 건강을 위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뇌라고 하는 장기는 절대적으로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뇌 신경에 좋은 폴리페놀이라든가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하고 명상을 제가 꼽았는데요. 이게 단지 잠을 자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뿐만 아니고 잠을 통해서 항산화 또는 노화,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BDNF라고 하는 뇌의 유래 신경 영양 요소라고 하는 이것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암이라든가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우리 혈류 중에서 25%가 뇌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뇌의 피질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뇌는 아까 제가 가소성에서 설명드렸죠.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자극이 들어가야지만 신경끼리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망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뇌가 되는데 제가 밑에 보시면 게으른 뇌가 되면 안 된다.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이 안 가는 이런 자극에는 뇌는 계속해서 퇴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항상 자기 스스로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학습하는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 뇌한테는 가장 좋은 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도당과 오메가3, 폴리페놀 이런 거 나왔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다들 알고 잘 챙겨 드시는데 음식과 수면, 명상 그리고 생활습관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뇌가 언어감각 그리고 우리의 운동감각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뇌가 어떻게 좀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뇌는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요. 한 뇌구역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는 뇌의 전두엽, 앞쪽에 있는 뇌 부분은 우리의 인지능력, 사고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쪽에, 뒤통수 쪽에 있는 후두엽 같은 경우는 시각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귀 옆에 있는 이 측두엽 같은 경우는 대개는 우리의 청각이라든가 언어 또는 기억을 갖다가 저장하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정수리 부분에 있는 이 두정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최선감각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뇌혈관 질환이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저는 이게 바로 좀 와닿더라고요. 치매라는 이 두 글자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85세가 넘어가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치매라고 할 만큼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가 사실 우리가 다 두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치매,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데 치매란 과연 어떤 병인가요? 네, 치매에 정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100세 시대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슬픈 주제고 피해가고 싶은 주제인데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전 인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우선 기억력 장애, 우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진단은 되게 쉽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말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어떤 걸 지시해도 그런 행동을 못해요. 이렇게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치매 척도 검사라고 해서 설문지 검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고 또는 MRI 촬영을 하게 되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위축이 돼 있는 거죠.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정밀하게 하자면 페트 검사라고 해서 뇌의 현류량을 보는 검사. 또 아까 말씀드린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능력이 떨어져요.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있어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단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치매 중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슬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하나가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치매는 종류도 많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또 흔하게는 항생제라든가 항암제, 항콜린제, 심지어는 어떤 철암약까지도 그런 데서 유래가 되는 약물성 치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한 50% 정도가 알지아이머성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철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철관성 치매. 이것이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구별하시자면 알지아이머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치매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8년에서 10년 정도에 커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저 철관성 치매는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에요. 뇌가 경색이 되든지 막히든지 철관이 터지든지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뚜렷해요. 저거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치매처럼 어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계산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마비 증상으로 많이 옵니다. 대개. 그래서 저거는 성인병이 원인이 돼요. 철관성은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뭐죠?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방쇠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 철관성 치매 쪽은 우리가 얼마든지 저거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저 알짱이모 치매인데 저것이 소리소문 없이 처세히 진행되면서 기억이 최근 기억, 옛날 기억은 잘해요. 최근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판단력이나 인지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전체적인 인지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게 더해서 일상생활이 불능하게 되고 나중에 성격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수면도 잘 못해요. 잠을 안 주무시거든요. 꽤 괴롭죠? 마지막에는 저것이 보행이 안 되고 경기교육이기 때문에 되게 참 힘들게 하죠. 저거의 알짱이모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병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쌓이는 염증물질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뇌 속에 여러 가지 염증물질, 산화물질, 쓰레기 같은 것이 쌓이거든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짱이모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이 머리에 축적돼서 생기는 병이다. 철관성은 철관이 안 가서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 것은 알짱이모 치매 중에서 대부분은 노년에 생기는 건데요. 65세 이상. 저게 40대나 50대에 생기는 알짱이모 병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조발성, 일찍 생기는 건데 저거의 원인은 염증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참 아쉽게도 한 5% 정도 되는데요. 염색체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염색체 21번이나 14번이나 1번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일찍 뇌가 퇴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0, 50대에 생기는 일찍 오는 인지장애, 조금의 마비 증세, 그거는 40, 50대 되신 분들은 꼭 저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 가운데서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가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방을 하지 못해서 걸리게 되면 과연 이거 치료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알차이모 치매 그리고 뇌졸중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성인병이기 때문에 원인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고지혈증, 과음 안 하면 되겠고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겠고 두부 손상이 있으면 피해면 되겠고 운동도 하면 되겠고 또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알차이모의 원인이 아까 제가 뇌에 염증물질이나 산화물질, 쓰레기처럼 쌓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죠. 뇌 건강에 좋은 아까 슈퍼푸드에서 말씀드린 그런 물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DHA라든가 EPA 같은 이런 물질들, 아마시 올리브유 같은 거 충분히 드셔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 뇌혈류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게 되면 당연히 뇌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기존에 있는 거는 있습니다. 우선은 약물료법이죠. 뇌라고 하는 거는 신경끼리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몸에서 마냥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파괴를 안 시키게 하는 아세틸콜린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물들을 우리 치매에서 발제염의 치매 병에서 아주 흔히 많이 쓰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경증,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잘 듣습니다. 6개월에서 한 2년까지는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안 듣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약물인 NMDA 수용체 차단제라고 제가 적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뇌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지 되게 흥분된 상태로 있으면 뇌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뇌가 안정된 상태로 있게 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메만틴이라고 하는데 좀 더 진행된 중증에서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치매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억력 훈련이라든가 인지훈련, 진압력 훈련, 이런 거 언어치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치매가 진행되면 성격이 변하면서 굉장히 초조한 행동을 보이고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신 행동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줄기세포라는 저 테마를 넣었는데요. 이것이 아마 치매 치료의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후에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주치의 365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 수 있을지 간략하게 치료법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와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 상단에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나가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줄기세포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돌연사를 모르는 공포의 뇌혈관 질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다스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현대의학에서 좀 실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일 것 같은데 우선 뇌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뇌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부터, 음식부터 시작해서 운동요법, 재활요법, 행동치료요법, 줄기세포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가 약물 중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를 억제하는 약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또 식품 중에는 이 비타민 E, 특히 슈퍼푸드에서 많은 아몬드, 아몬드의 비타민 E 성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혈액순환을 계산하는 은행립 액기스라고 하는, 징모로 시작되는 그런 물질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더불어 반드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모든 근육이 경직이 와서 거의 활동을 못하는 보행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뇌혈리랑도 좀 개선시키고 또 우리가 뇌에 좋은 BDF라는 그런 물질들도 좀 나오게 하면서 또 운동 기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수면 장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줄기세포는 혈관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혈관을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뇌혈관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것을 재생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줄기세포의 개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만능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의학 분야의 하나의 치료 모델로 자리 잡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자가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 신경세포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계산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줄기세포는 만능세포인데 특징이 네 가지입니다. 전혀 분화되지 않는 무슨 세포로든지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세포고요. 또 여러 가지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줄기세포가 줄기세포가 될 수 있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여러 병소가 있으면, 병면이 있으면 그곳을 내비게이션처럼 알아서 똑똑하게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재생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줄기세포가 사실 뇌혈관 질환 외에도 다분히 해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종류별로 혹시 갖고 있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부위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고 효능도 좀 틀린데요. 대개는 줄기세포는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고 그 세포는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죠. 특히 혈구세포, 적혈구나 백혈구로 될 수도 있고 심장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근육으로 될 수도 있고 간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맥으로 주사할 수 있는 자가 줄기세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혈액 속에서 채취를 해서 쓸 수 있겠고요. 골수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육질환이라든가 또는 무릎같이 이런 근골격계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 미용 쪽에서 충분히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치료법 줄기세포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전화가 지금 밀려들고 있어서 시청자 한 분과 잠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치매나 이런 거에 굉장히 걱정스러움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아까 방송 쭉 들어보니까 음식에 관한 거, 운동에 관한 거 이런 거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줄기세포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에 어떻게 얼마나 좋은가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살펴드리고 있지만 또 궁금한 점 원장님 좀 풀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간 치매에 줄기세포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방송을 지켜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 있는 논문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기대 이상으로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기존에 집어졌던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 의학에서 했던 그런 치료법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부과돼서 줄기세포가 아마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가족분들 가운데서 치매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 가까운 친척분 중에 지금 연세가 76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이게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알츠하이머가 뭐고 그냥 치매가 뭐고 그냥 다 치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친척분이 앓고 있는 것은 태행성,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동의성으로 온 것이고 정상적인 경과가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치료를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변함없이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보통 내가 이제 서랍 속에 넣어있는 내가 수표가 어디 갔지? 내 책이 어디 갔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진행되면은 자기 이제 이 모양, 자기 옷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고 또 사람도 못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료의 목표는 이 진행 과정을 조금 그걸 역전은 못 시켜도 좀 느리게 해보자. 진행을 억제해보자. 그러려면은 세포가 증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없어진 노화돼서 없어진 그 세포를 넣어줘야 돼요. 제가 조금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모발 이식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그렇죠? 머리가 없으면은 그 좋다는 거 많이 써봐도 가장 확실한 건 어때요? 모발 이식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포를 넣어줘야 돼요. 신경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진,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이 달아서 없어진 경우는 연골을 재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성으로 돼서 퇴행성으로 와가지고 우선의 뇌세포가 없어진 건 넣어줘야 돼요. 그게 조기세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희망이 있는 거고 물론 아직도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임상적인 경험을 축적해야 되지만 분명히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친척분이 지금 7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 혹시 7년 정도 앓고 계신 치매 환자분께도 줄기세포 치료가 희망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암세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상당히 증식이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무작정 증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조금 스탑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많이 증시되고 지나갈수록 그것이 이제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라도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일상생활 정도, 그렇죠? 회복하고 크게 도움을 안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정도에서 멈춰주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줄기세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그 줄기세포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자료 화면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줄기세포가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성분이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거 채취하는 기계인데요. 살아 있는 거거든요, 세포는. 살아 있어야 들어가서 살지. 죽은 나무를 심어봐야 그거는 꽃이 피지도 않고 입도 안 나요. 살아 있는 거를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추출하는 기계가 특허도 있고 저 기계 성능에 따라서 사실은 죽은 세포를 추출하는 거냐, 산 거를 추출하는 거냐, 생존율이죠. 얼만큼 저 기계에서 생존율이 높게 살아 있는 걸 채취하는가. 물론 개수도 중요해요. 줄기세포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얼만큼 살아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대개는 저것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추출 기계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 얘기할 때 살아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캡슐 같은 데도 넣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 있는 상태로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 추출이다. 그리고 기계도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복잡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기세포를 어디에서 채취를 해서 어떻게 좀 시술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잠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혈액에서 추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골수에서 추출해서 시술을 하는 거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골수에서 또는 좀 여의치 않으면 혈액에서 추출해서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게 경동맥을 통한 시술 방법인데요. 골수나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경동맥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뇌혈관이라든가 안면신경으로 우리가 주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뛰어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질환 예방과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게 그 장벽이 있다는데 혈관하고 뇌하고는 장벽이 있어서 못 간다는데 갈 수 있는 거냐. 갈 수 있는 걸로 논문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이 시술 중에 느낍니다. 저것이 약간 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쭉 뇌속으로 흘러가는 그 느낌을 환자분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론, 신경 쪽으로 가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안전한 시술인가 그리고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 일본의 사뽀로위과대학에서 신경과학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뇌졸증이나 척추 손상 환자한테 정맥으로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더니 기능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기전을 보면 미세혈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망가진 뇌혈관을 복원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뇌와 혈관의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제가 자료는 2014년도 미국의 저한서킹스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되게 재미난 거예요.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했거든요. 이분들은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혈관성 침해에서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입을 했더니 혈관 형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자염에서 어떤 우리 몸에서 노화됐던 물질이 뇌의 신경 유론에 침착이 돼서 침해가 되는 건데 침착되는 그 단백 물질들, 침착되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백 물질들 또는 타우 단백이라고 하는 이런 노폐물질들이 상당 부분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인기 기능이 상당히 회복된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효과가 지금 데이터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뇌혈관에 줄기세포 이식술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뇌혈관으로 저희가 주는 이 모습인데요. 조금 자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뇌 동맥 사진, 경동맥 사진이거든요. 경동맥 사진. 우리가 누구나 목 옆에 이렇게 만져보면 펄떡펄떡 뛰는 동맥이 하나죠. 경동맥입니다. 느껴집니다. 네,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면 이 경동맥을 통해서 전부 다 머리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동맥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뇌 동맥이라든가 안면 혈관으로 전부 다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는 게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신경세포의 대부분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경동맥을 통해서 정맥이 아니고요.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로 줄기세포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는 뇌건강 예방과 관련된 자료일까요? 뇌혈관의 예방이 아니고요. 예방이 아니고 뇌혈관이 머릿속에 신경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 그런 신경유론, 전뒤옆, 후뒤옆, 이 뇌실질에 뇌혈관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건데 머리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 외에 그 안은 전부 다 혈관하고 신경밖에 없거든요. 바로 저 사진이에요. 뇌에 어떤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있지도 않고요. 오로지 뇌는 두 가지 구조예요. 뇌신경세포, 또 하나는 혈관 두 가지거든요. 이 둘이 잘 살아야 돼요. 심혈화하는 건 저 신경세포가 노화가 돼서 없어진 거, 사멸하는 게 알지야묘 병이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저것이 혈관이 터지든지 막혀서 생기는 것이 혈관성 치매인 거죠. 그래서 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저희가 경동맥을 통해서 저쪽으로 줄기세포를 주면 대부분이 뇌혈관과 신경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뇌혈관뿐만 아니고 신경에 대한 재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론상으로는 100% 뇌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